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플러스원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부동산 정책론은 시업 목차가 4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에서 4가지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기능이라는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이유를 보게 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소득재분배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유로 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 개입 방법을 보시게 되면 직접 개입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공 들어가는 애들이 주로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 제도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것은 토지은행 제도를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에 대한 것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 들어간 애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에 들어간 애들이 이제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융규제,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 이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간접 개입을 하는 거고요 금융규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담보 인정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또 DSR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공공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정의의 비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부의의 비효과인데 얘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고 부의의 비효과는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의미 기능에서는 이런 걸 정리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토지 정책이 있었을 때 토지 정책의 목표라는 게 있었죠 목표라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토지 정책의 목표가 될 때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토지 이용 규제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토지 은행 제도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토지 정책 수단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주어져 있을 때 지역 지구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되느냐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주 목적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은행 제도 있죠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토지를 미리 사서 비축을 하는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비축된 토지의 관리는 누가 하느냐 LH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더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관리한다면 틀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은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토지정책수단에서는 이런 것들 부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지역지구제만으로는 관리가 곤란할 때는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개발이 환수에 관한 것 또는 공영개발 환지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돌아오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주 인용이 되는 애들 정도는 용어가 먼저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은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분양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임대주택정책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임대주택정책에서 나오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라는 것을 적용을 했었을 때는요 규제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에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임대업자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하에서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주거급여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 보조를 할 때는 수요자에게도 보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요자에게 보조할 때는 소득보조하고요 집세보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집세보조는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좋을까요 쿠폰이 좋을까요 현금이 좋겠죠 그래서 효용증대 면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고자 할 때는 집세보조 형식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는요 주택도시기금 등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렴하게 그러면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저렴한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쓸 수 있는 이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더라 그게 작년 시험에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정책이 있는데 공공주택에 대한 것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택의 종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상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얘는 기간이 50년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있을 때요 얘는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 있을 때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여기서는 시험상에서 영구임대 장기전세를 시험상에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죠 행복주택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그 다음에 대학생 있죠 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얘도 시험상에서 활용한 거예요 어떻게 줬냐면 영구임대하고 행복주택하고 제목을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내가 숙지할 수 있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간단하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정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양주택정책이라고 있죠 분양주택정책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분양가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래도 시험상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라는 것도요 시장의 분양가격보다는 이 규제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통제해 줄 때 결국 똑같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처리하는 것은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죠 여기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에 우려가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분양가 규제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인용이 됐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분양가 규제에 상대적인 게 분양가 자율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분양가격을 시장기구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품질도 좋아지고 공급도 늘어나겠죠 왜? 분양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선분양 제도가 있고요 후분양 제도라는 것은요 선분양이니까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 위지의 정책이에요 물건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자금이 있죠 건설 자금을 수요자에게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후분양이라는 것은 수요자 위지의 정책이죠 이게 최소한 80% 이상이 완성이 됐을 때 분양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주택 매수자의 입장에서 때는 모델하우스하고 완성된 물건과의 품질 차이 이런 시비에 걸릴 필요도 없고 시공사의 부도 문제에도 시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제목만 갖고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조세 정책이죠 자 조세를 정부가 부과할 때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이제 주된 기능인데 그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득 재분배라든가 자원배분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이제 같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세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은 조세의 종류 있죠 조세라는 것은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 처분 단계 양도에서 이제 부과할 때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최근에 4년간 이 보유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세가 종합부동산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방세가 재산세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고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제상에서 박스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를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조세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조세에 부과했다는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시장 가격이 이렇게 천 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일 때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양을 조절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종전보다 소비자들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105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도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은 950원으로 이전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쌍방귀착이 돼요 쌍방귀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가요 비탄력적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리할 때는 탄소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더 많이 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탄소비대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용어상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양도세의 동결 효과를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현실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버팅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세를 만약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동결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양도세의 동결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험상에서는 한 3, 4번 인용이 됐어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도 역시 틀리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꼭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세 쪽에서 우리가 또 용어상에서 얘기했던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대론에서 언급을 했지만 고전학파의 지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하자는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생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득이 다 지대에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냐 강남 대류변에 있는 1층에 있는 업종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으로만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역 주변에 예전에 유명한 재가점이 있었을 때 재가점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빵을 팔아서 그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대라는 것이 일종의 건물주가 만약에 정상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다가 과세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도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되풀이 돼서 나올 만한 시기도 됐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세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플러스 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본 거죠 그래서 항상 단원을 정리하실 때는 시험 목차가 몇 가지로 제시가 돼 있고 그 안에 선생이 세분화시켜주면서 이 제목 안에서 이거 이거 이거를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초기에 강조를 한 내용은 시험이 임박할 때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범주는 정해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다 낯설고 다 신선하죠 그런데 복습 안 하면 계속 신선한 거고 복습을 자수하시면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에 대한 플러스 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